자, 이번에 해볼게임 스펀지 마세카 스펀지밥 잔뜩 하나 있거든요 암니에 두개 뽑으러 바아로 레고 뭐야 나와 스펀지밥 어? 징징 가만있어 나와 야 왜 나만 들어와 개살버거 패티 일곱 개를 찾아라 나와 좋은말 할 때 스펀지밥 지저스 집 크기 실화야? 다 썩었어 아 일곱 개를 찾아야 열린다고? 오케이 아 너 왜 안죽어 아 아 아 컷 어이C 개같이 안죽네 뭔데 오케이 하나 핑핑어 아 이 자식 확 댐빌거 같은데 이거 총은 그냥 장식 아니야? 바지를 아무데나 벗어났어 어이C 그런거 아니네요 오케이 휴지성 뚱아 내가 뚱이야? 어? 거울인가? 아니 취조실 아니야? 오케이 이미 켜있어 임마 아 그렇지 헥 뚱이 컷당했어요 지저스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어어 서로 싸웠나? 헥 아 깐 깐 깐 깐 깐 왜 그러지? 스판지와 화가 난건가? 어디에 된거야 어 아주 창고를 헥 여기있다 오케이 내가 여기 있을줄 알았다 느낌이 자 몇 개 찾았잖아 네 개 헥 헥 컷 컷! 어? 어 스펀지 봐 어? 돈 많이 모았다 어? 집 장난 아니에요 어이 대저택 수준인데? 이너맨과 조개소년 조개소년 아 이너맨 이너맨 맞나? 잠깐만 뭐 할까 먼저 저거 있어 징징어 징징이 당했어요 오징어는 피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먹고 시작 뒤였어 으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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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뒤에 안받잖아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자 엔딩 두개중에 하나 봤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죽여 컷 컷 컷 컷 컷 딥모빙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아아 으어어 아니 무슨 무장 세개야 뭐야 안 죽어 오케이 깨살 버거 깨살 버거 오케이 두개 먹었어요 자유색 여기 세개 뾱뾱거리지마 자 3개 먹었어요 여기 3개 더 나오거든요 이거 먹고 자 안들어가죠 4개 끝 해줬어 그 다음에 이놈에 끔찍해 여기 먼저 가볼게요 잠깐만 징징이한테 먼저 가야되겠지 징징이한테 먼저 갑니다 근데 뭐야 아 아니구나 스펀지 봐 서있는줄 이쪽으로 가볼게요 저거 뭐지 뒤를 보지 말라고 했지만 뒤를 봐야되는건가 아까 일단은 아 모르겠네 뭐야 사람아 이거 아주 미쳐가는구만 무적이에요 여섯 뒤에있네 이쪽으로 다섯개짼가 몇개짼지 까먹었어 이제 여섯개짼가 보다 그쵸 어 아닌데 더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일곱개 다 먹은거 같은데 아닌가 저건 함정이었을지도 뭐야 아니 플랑크톤 편하게 가소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어요 편하게 어차피 갈사람은 가야지 살사람은 살고 안그래요 나가볼게 나가볼게 스펀지바 사라졌어 겟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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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섯개인가 왜 하나가 남치 저거 밖에 있는거 아 제일 안쪽에 있는거 뭐라 써있는데 뭐라 써있는거지 저건 트라일리프 헉 지저스 거기로 가야되나봐 해보자 이거지 들어와 헉 나 빠루 주웠잖아 그지 빠루를 이용해보면 되는거 아닐까 나 빠루 주웠다고 오케이 나갓 오케이 뭐야 이거 아주 그냥 마탱이가 같구만 유적인가 헉 스펀지밥 널 체포한다 스펀지밥 어? 드루오래 드루오래 헉 스스로 결국 스펀지밥은 미쳤었다 잘해봤습니다 잘해봤습니다 무바 바이밤 수신 고맙습니다 기사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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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